흐흐흫 님 아이 님 카스 프로모션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나 형이 드럽게 잘 짜자고 나 되게 고통받았는데 아니 형이 다 짜졌어 나 그거 아직도 기억에 남아 형이랑 호밀 님이 형이 우리가 못 찾는 장소 올라가가지고 괜스레 하고 그래서 호헬렛 맞나? 왜 잘해? 어? 여기가 들었지 어 잠깐 쩋댔다 나 씨발 아 죽었다 죽었다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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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아냐 문자 없네 왜 싸더래요 한방? 언제든지 환영해요 드론은 이거 뭐지? 술탄으로 잡아야 돼 드론 술탄으로 잡아 들어와 저쪽이예요 저쪽이예요 한 번 해본거야 아 나 순간 이거 캠 깰 뻔했어 이쪽 이쪽 사운드 핑을 핑을 애들 이쪽 와요 발가사 아무것도 안 보여 어 뒤에 있었네 어이구 들켰다 드랩 도어방 뚫렸어요 빼빼빼빼빼 4층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환영 뛰어내려야지 진짜 여기 나실 때 너무 힘들어 진짜 여기 나실 때 너무 힘들어 와 아무것도 안 보여 엔조이 형 그쪽 보지 말고 약간 상단 쪽 봐야돼요 잠깐만 미안하다 저거 타너라 아 애들 2층에 3층에 있는 형 쪽 거 형 쪽 있는 거 이거 핫플레 있어요 핫플레 뿜 드랩도 뚫렸어요 드론 내려갑니다 벅 있어요 벅 형 간다 간다 빨리 가 야외 2명 야외 2명 야외 2명 딸기님 나가시면 될 듯 신문 오졌다 진짜 아 미친 신문 오졌다 시발 진짜 오졌다 시발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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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신문 오졌띠 뭐야 레츠고 아 아 신문 아 딸기님 밀키 개쩔었어 신문 오졌띠 딸기님 날 잡으러 가는 거야 안되지 아 개옛게 신문 오졌띠 ITY چ initially 아 창문 오졌띠 유럽 아멘 하도